야, 이장님 얼굴 우리가 좋네. 반갑다, 야. 진짜 이장 같지 않나? 진짜 이장 같아, 이제. 진짜 이장님 같아. 좀 품이 나냐? 괜찮아요. 오늘, 오늘 느낌 좋다. 진짜 이장님이라서 이장님 배를 앞서지는 않아요. 딱 그 뒤쪽으로. 성 지킨다. 이장님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가서 만나시죠, 이쪽. 출발, 이쪽.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앞질러 가는데, 앞질러 가는데. 와, 근데 솔직히. 너무 믿었어, 우리가. 나인 줄 알았지. 난 진짜 지난번에 무 먹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쇼크였어요, 그때. 야, 나 기대 1도 안 해. 형, 진짜. 기대 1도 안 한다잖아. 지금 4분이 계신 배에서는 불신이에요, 토크가. 후재용하고 병현이한테 실내가 깨진 거지. 완전히 깼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야, 쟤는 허당 4명이 왔어. 허당 4명이야. 손 많이 가는 애들 왔어. 저희 손이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긴 불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야. 근데 이번에는 좀 한번 보여줘야죠. 저희가 왜 이장과 청년 회장인지. 오늘은 무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야, 이거? 야, 이거. 너 무만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사실 저기 시간. 이장님이랑 청년 회장 오는데. 아, 좀 웃기지가 않잖아. 근데 저기가. 뭐야,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잘못 짚으셨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 여기 뭐가 나오냐고. 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얘 가이킹이네, 이거. 야, 이거 가이킹이야. 이 정도로.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불길합니다. 아, 느낌이 안 좋네. 이게 섬 만만치 않은데, 여기. 뭔가 불길하지 않아요, 형님? 저런 촉은 맞거든. 불길한 촉은 맞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그런 촉이. 그 촉 확실해요. 이번 경기 이기겠다, 지겠다가. 세한 게 있거든요. 야, 이런 호수란 섬은 처음 와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배를 어디 대기도 힘들겠어요, 여기는. 저희 그냥 여기 서나 봐요. 아이고, 여기다가 앙초 좀 조심해야 되고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야, 근데 물은 많이 빠졌다. 야, 뭐 주위에 뭐 있나 봐봐. 슬쩍. 아무것도 없어요. 야, 진짜. 형, 여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우. 예, 여기. 그랜드 캐년 아닙니까? 야, 여기 이제 사람 1도 왔다 가지 않은 흔적이. 그냥 돌밖에 없네. 먼저 뭐 한다고, 우리가? 헤르지? 헤르지? 어, 헤르지 하러 가는데. 빨리 잡아, 빨리 잡아야 돼. 몰라. 빨리 입어. 옷 입어. 옷 입어, 물 입어. 네. 가시죠.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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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오세요 빨리. 그렇지. 그렇지, 많이 빠졌으니까. 물 빠졌으니까 빨리 가야 돼. 마음이 급한가 봐. 빨리 잡아 잡아. 그러니까 물 떼 보고 급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 뭐 그냥 입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가면 돼. 아, 근데 지금 왜냐면은 물이 빠졌으니까. 아, 빨리 가야 돼 준비해. 가시죠. 이장님 말씀만 믿고 가시죠. 가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움직여. 아, 그래도 문경은 씨 주섬 주섬이 있네요. 왜냐면 살아야 되거든. 왜냐면 진짜 여기 아무것도 자기가 내 손 대접 안 하면 못 먹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이번엔 먹어야지. 자, 오늘은 굶을 수 없습니다. 명예 회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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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왜? 형, 어쨌든 저기 뭐야. 우리 너무 지금 너무 좀 우울해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분위기 한번 가죠. 자, 파이팅 한번 하자. 우울해. 아, 뭔가. 어쨌든 오늘 이장님 믿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가자. 구워보라, 구워보라. 구워보라, 구워보라. 야놈. 야놈 파이팅. 야놈 파이팅. 야, 가자. 쭈꾸미. 낙지, 갑오지가 다 있어 지금. 아, 여기 있어요? 어. 낙지 먹고 싶어. 낙지, 낙지. 뭐 해 먹을래? 뭐 해 먹을까, 낙지 잡아서? 저 샤부샤부. 샤부샤부 먹대니까. 샤부샤부. 샤부샤부요? 샤부샤부. 샤부샤부. 그렇죠. 잡아야지. 잡아야 먹죠. 정해 주시죠. 포인트요, 포인트. 해안을 드시옵소서, 이장님. 해안을 드시옵소서, 이장님.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요, 여기요. 벌써 보이시래, 천장님은. 파는 뭐 나올 것 같은데. 천리안, 천리안으로 우리 이장님. 여기가. 다야. 네? 다야다. 다야. 다야. 다야다. 다. 어디 한 번에 정해. 다야다. 다. 다. 내가 올해 들은 제일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예요. 다야다. 다야. 다야. 네? 다야다. 오늘 밤 제일. 다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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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돌을 들쳐봐. 이대형 씨는 뭘 아는데 말은 못 하고. 말 못 하지. 막내니까. 어이씨. 잡았다, 박. 뭐가 크나. 잡았다, 박. 뭐가 크나. 왜, 왜. 뭐야, 왜, 왜, 왜. 달렸다. 박하지. 박하지. 이야. 와, 얘 농촌 싸다. 있니, 있니? 와, 얘 농촌 싸다. 박하지가 뭐야? 박하지, 박하지. 박하지 잡았어. 이게 엄청 싸다워요. 봐봐. 봐봐. 이야. 와, 얘 농촌 싸다. 이게 있니, 있니? 박하지가 뭐야? 박하지, 박하지.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게 엄청 싸다워요. 물렸어?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졌어?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야. 와. 야, 조심해. 잡아, 잡아. 눌렀어, 잡아. 물로 빼야돼, 물로 빼야돼, 물로 빼야돼. 야, 야, 야. 여기 잘 잡히는 데 같아. 자, 우리 박하지 씨 한 마리 더 추가요. 내가 잡았다. 그래요. 내가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야, 야, 야. 이제 들어봐. 우와. 있어, 있어. 이쪽, 이쪽, 이쪽. 아, 이쪽에 있어요. 오, 삼사. 있어, 있어? 잡았지? 오, 나이스. 야, 야. 부러, 부러, 부러. 얘네는 곱기 있네. 앞으로 빼내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야, 야, 진짜 아프다, 얘. 진짜 아프다, 이거. 나는 곱게 저렇게 잡는 사람 처음 봐. 뒤로 잡아야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물질. 그냥 손 갖다 대네. 현역 선수들은 또 손 제일 아끼는데 은퇴하셔서 그런지 그냥 갖다 대네. 야, 야, 진짜 아프다, 얘. 진짜 아프다, 얘. 2대5 사서. 잠깐만, 야, 저걸. 와, 이거 봐봐. 장갑 하나 덮길래. 너무 좋아. 얘네, 야, 얘네 엄청 사나워. 와. 얘네. 얘 살아 있어. 엄청 사나워. 얘는 따름딱인데. 조심해. 이거 봐. 아, 좀 봐. 야, 이 새끼야. 아, 아. 야, 이 새끼야. 아, 아. 야, 이 새끼야. 아, 아, 아. 와, 이게 나쁘데 이거. 손을 아껴주세요, 아무리 은퇴셨다고 하더라도 손을 좀 아껴주셨어요. 우리 스포츠인들 그냥 들이대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미끼로 살아있는 것처럼. 악수를 파냐고요, 그러니까. 수구마 있어, 수구마. 수구마? 뻘이 있어야 되는데. 야, 밑에는 뻘이야. 뻘이 있긴 하네. 수구마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수구마 아니겠냐? 이런 거, 이런 거 수구마 아니겠냐? 예? 아, 돌이구나. 막판에 와보다. 지금 저거는 거의 간척사업이에요. 왜 계속 다행이냐? 야, 파보자.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지도 바뀌겠어. 그럼 그렇지. 아유, 느낌이 아예 없어. 아이, 굶기어, 대리발 좀 파! 에휴, 소리 커진다. 싸우겠다, 싸우겠어. 박하진 몇 마리 튀겨먹고 또 굶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좀 암울했어요. 개 이런 거 말고. 야, 개만 먹냐? 야! 주꾸미, 낙지, 갑오주가 다 있어, 지금. 아, 개 말고 이런, 돌멍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자료 화면이네. 다른 팀들이 진짜 풍성하게 너무 잘하는데 왜 여기만 그래요? 자료 화면이네. 아, 이거 개밖에 먹을 거 없더라고. 아, 이거 개밖에 먹을 거 없더라고.